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키와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키는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인덱스는 뭐가 다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키 라고 하는 것은 한 테이블 내에서 모든 레코드로 구별할 수 있는 필드나 필트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테이블 내에서 모든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키는 바로 널값이나 중복값은 입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복값이나 널값은 입력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구요. 그 다음에 기본키를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기본키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고 기본키가 설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테이블과 관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구요. 기본키 필드의 값이 다른 테이블을 참조 되더라도 중복값이나 널값이 아니라면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가 생성되어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라고 해놓고 인덱스 부분을 얘 중복 불가능이라고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 이렇게 표현을 해놔야 되구요. 인덱스일 경우에 인덱스로 설정을 할 거면 이와 같은 속성을 인덱스 속성을 이와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 중복 불가능으로. 그리고 데이터의 형식이 OLE 개체나 첨부 파일은 기본키로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기본키가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기본키 필드의 값이 다른 테이블에 참조되어 있어도 중복값이나 널값이 아니라면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키 필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쇠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죠. 그래서 열쇠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거고 여러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정하려면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 다중 선택을 지정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중복 데이터가 없으면 입력됐다 하더라도 중복 데이터가 없으면 기본키 지정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새 테이블을 만들면 일련번호 데이터 형식의 기본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련번호 데이터 형식의 기본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 이상의 관계가 있는 테이블에 기본키를 제거하려면 관계를 삭제해야지만 바로 기본키 제거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본키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하면 기존의 기본키가 해제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키의 종류, 일련번호 기본키가 있고 단일필드 기본키, 다중필드 기본키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똑같으니까 이건 새 레코드를 추가할 때마다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단일필드 기본키는 다른 필드와 중복될 수 없는 고유한 데이터가 입력된 필드라면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중필드 기본키는 단일필드가 고유한 값을 갖는다는 확신이 없을 때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학번과 또 주민번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대다 관계에 있는 다른 두 테이블을 연결할 때 보통 다중필드 기본키를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색인인데요. 이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빨리 찾고 싶을 때 예를 들면 강남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목록에서 찾거나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인덱스, 색인 안에서 찾으면 바로 기억부터 시작을 하니까 56페이지에 있다고 하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색인을 만들거나 인덱스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효율적인 검색을 하기 위한 거죠. 그것도 데이터형이 많을수록 이거는 유리한 거죠. 데이터가 적으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냥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데이터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같은 경우는 색인을 만들어 놓는 것과 안 만들어 놓는 것이 효율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레코드 검색 속도로 향상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지정 시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색인은 가부터 시작을 해서 희흑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필드 인덱스에는 필드를 최대 10개까지 포함할 수가 있고요. OLE 개체와 첨부 파일은 바로 인덱스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역시 기본키하고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를 정렬해서 조회하는 시간은 단축되지만. 그런데 이것이 검색 속도 향상에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갱신할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되므로 갱신 속도가 느리다라는 얘기예요. 테이블만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되면 인덱스도 업데이트가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덱스를 많이 설정하면 테이블 변경, 테이블의 변경이나 데이터 추가 삭제 속도가 저하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아까 하고 뭐예요? 변경했다는 얘기는 바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인덱스는 테이블을 저장할 때 만들어지고 레코드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인덱스를 삭제하더라도 필드나 필드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인덱스만 삭제되는 거니까 인덱스 테이블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테이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의 속성에는 아니요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얘 중복 가능이 있고요. 얘 중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덱스를 설정하되 중복 데이터의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덱스 설정이죠. 기본키 같은 경우가 이런 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인덱스의 종류에는 단일 필드 인덱스가 있고 다중 필드 인덱스가 있는데요. 단일 필드에다가 인덱스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필드에 인덱스를 지정하는 것으로 필드 속성 중 일반 탭의 인덱스 속성을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다중 필드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필드를 한꺼번에 검색하거나 정렬하는 경우에 바로 해당 필드를 조합해서 인덱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의 표시 숨김에서 인덱스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각 필드의 행을 인덱스에 포함하고 인덱스 이름은 동일하게 지정하거나 첫 번째 행에만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의 속성은 기본이 있고 고유가 있고 널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인덱스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하는 거고요. 인덱스 필드의 중복값으로 허용 여부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널값을 갖는 레코드를 인덱스에서 제외시킬 건지 여부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널무시를 하려면 예로 해주면 되고요. 널값이 있는 레코드를 인덱스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아니요로 지정하게 되면 널값이 있는 레코드를 인덱스로 포함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 이것은 얘는 인덱스에서 제외하는 거고 아니요는 인덱스로 포함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인덱스와 기본키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한 번씩 꼭 보고 가야 되고요. 확인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